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취업하는 전공 취업률이 높은 호남대 전자공학과 우리는 지역특화산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광통신분야, 무선통신분야, 로봇제어분야를 특성화 교육하며 공학인증제를 도입하여 국제표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뉴런이라는 일종의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고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처리하고 보내는 사물인터넷은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뉴런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인 무선통신과 전자제어 분야를 전자공학과가 연구해갑니다. 회로와 통신의 이해과정을 거쳐 전자외로 시스템을 학습하고 시스템 튜닝과 시스템 고장 진단의 영역에까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외로 시스템을 개발해가는 사물인터넷 개발의 혁신 디딤돌 전자공학과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갑니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평가에서 최우수학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과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와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병아리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회로 실험실, 고주파회로 실험실, 안테나 실험실, 광통신 실험실, 제어계측 실험실, 반도체 실험실, 컴퓨터 실습실 등 학과 수업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 학생이 꿈꾸는 모든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향성의 산실 호남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배움의 행복을 누리고 취업성공의 기쁨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향성의 산실